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는 분이 지금 부산 남구갑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의원인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국회의원은 김문수 지사와 함께 경기도 행정 제1부시장을 맡았기 때문에 경기도정 운영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한 그런 현장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경기도의 의전용으로 배치된 그런 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그렇게 사용한 일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끈은 그런 사적인 물건을 구입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른바 김혜경의 법인카드깡으로 과일, 샌드비치, 초밥, 소고기를 구입하고 집안의 공무원의 도움을 받고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의전용 공무원 전담비서정이 있었다는 의혹과는 아주 그야말로 별개의 건이 이번 개인 차량으로 남용한 일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용 차량과 전용기사, 5급 비서관, 7급 비서, 법인카드, 전용 비행기만 있었으면 바로 영부인인 김정숙 씨가 부러울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수영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도정 2호차의 경험입니다. 경기도청 1호차는 도지사용이고 2호차는 부지사용이고 3호차는 의전용 차량입니다. 김문수, 남경필 두 분 지사님을 모시고 행정일부 부지사를 했던 저에게는 도청 2호차와 운전원이 배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차량 관리는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적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아침에 도청에 나갔다가 저녁에 도청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차가 다 들어왔는지 챙기는 직원이 있고 운전자는 항상 차량일지를 써야 됩니다. 언제 나가서 어디를 갔다 왔고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가 낱낱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야 개인이 집에 세워두고 사적으로 관용 차량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사인 저는 부지사 관사에 살았습니다. 운전해 주신 분도 근처가 집이라서 관사에 차를 주차해놓고 퇴근하면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제가 퇴근한 다음 차량은 다시 도청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아침 도청에서 출발해서 관사로 왔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룰입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공용물을 남용하지 않으시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되는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3호차는 이런 룰,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외부 손님이 오는 경우 쓸 의전 자랑입니다. 애초에 이재명 후보의 집이 있는 순회동 주민센터에 배치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네시스는 순회동 주민센터를 차고지로 신고했다가 그것마저 어기고 자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두고 수시로 사용한 것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인용한 시민 이창원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아들 퇴원, 개인일에 동원된 관용차입니다. 시민 이창원 씨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이재명 아들의 퇴원수석 등의 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관용차를 사용해서 병원에서 집까지 모시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은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으로 50km가 넘습니다. 운행거리가 길어서 발각될까 봐서 운행장부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부부는 자신들은 모르고 바로 비서인 배소연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소연이 이재명 아들 병원에 입원한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제용으로 이재명 개인 복지카드를 사용했는데 그건 훔쳐서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이창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민 이창원 씨는 회사 일은 유동규가 다 저지르는 일이라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집안인은 배소연이 다 저지르는 일이라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 창원 시민이 다소 조롱조에 비아냥거리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관용차의 사적 이용에 관해서 jtbc가 보도한 것을 인용하며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관용차의 사적 이용.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를 모시던 제보자 a씨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에 대한 jtbc의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의 퇴원과 약을 받으러 가는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썼다는 증거가 나왔으니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주장은 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수영 의원의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론조사 추이를 이재명 후보 측이 속이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여론조사 추이 이재명 측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난발하고 있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약진하거나 역전하고 있다는 박빙이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림을 보시듯이 지난주에 있었던 7개의 여론조사를 분석하게 되면 첫 번째는 ars 조사는 지속적으로 윤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을 더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다소 불리하던 면접조사도 역전시켰거나 차이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 그대로 가서 반드시 정권 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박수영 의원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필요했습니다. 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어떻고 저 어떻고 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은 헛사가 되고 말 것이란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노력들은 다 보조적인 활동에 속합니다. 선거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사전투표라는 황금 의장을 바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략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모든 그런 노력들은 다 헛사와 쇼로 끝나고 말 것이란 점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선거 조작에 대한 기존 원 입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이고 불행입니다. 거의 100% 가운데 90% 이상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그냥 둔 채 아무리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이야기해 봐야 크게 성세를 뒤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합리적으로 매사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법인카드를 이용했거나 그리고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퍼센테일을 따지면 100% 가운데 90% 이상이 바로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이 사전투표 조작을 막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만큼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묵합니다. 어쩌면 윤석열 후보도 주변의 인맥에 그렇게 서로 둘러싸여 가지고 전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전투표 조작 이 투표 조작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나서지 않는 한 이번 선거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장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야당 측 인사들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간에 그들의 정치적 경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그런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정말 이 2022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지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순리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윤 후보와 그리고 윤 후보를 보필하는 국민의힘의 선대위 관계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 승패의 90% 이상은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 있는 것에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활동을 아무리 잘해봐야 그것은 10% 이하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숙지하고 합당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윤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